신발을 세척해드려 볼까요? 신발을 세척해드려 볼까요? 네 신발도 세척까지 해드려 볼게요 서비스로 다버 5시까지 못 가겠다 금방 합니다 5분씩분밖에 안걸려요 그럼요? 5분씩분밖에 안걸립니다 5분씩분밖에 안걸립니다 2사람이 여기 더위에서 장님이 학교에서 가야돼 한분적으로 한 5시에 여기로 5시에 가야 돼 지금 몇시에요? 지금 2시 15분이요 2시 15분이요? 아직은 시간 많으시네 밥을 싹 닦아드리고 이 정도만 더 깨끗하죠? 네네 아 이거 구두도 이렇게 세척해서 싣는구나 구두만 닦는 줄 알았더니 원래가 이제 이게 그 끈이 운동화 끈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원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했으니까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걸 조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척에 처치 세계 최초로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맛있게 먹어야 됐습니다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후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바다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다 genommen 고춧가루 그러니까, 막마들 그래서 엄마가 엄마가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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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다 할까요? 뭐지? 왜 이렇게 먹다 못듭니까? 어?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응, 이거 나는 두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 장만을 드렸어 한 장만을 드렸어 한 장이 아닌 거 뭐지? 네, I feel it, faintly 아, 너무 좋아 좀 드세요, 너? 네 좋아 그가 좋아 아, 이곳이 잘 모르는 아님.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그냥 잘 모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밖에서 자세히 가자는 이곳에서 에 통해 보이며, 이런 곳에서 이곳은 길이 잘 모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서양이의 능력입니다. 이곳은 그냥 입에 오고 싶죠. 에이, 여전히 예전에 발견한 곳에 전주가에 있는 곳에서 그런 곳은 그곳에서 이곳에서 가다 곳에서 꽉 묶었나요? 조금 더 신으시면 좀 느슨해지실 것 같은데? 골드를 하나 넣어드릴 걸 그랬나요? 이쪽 위에다가 골드를 하나 잠시 계십시오 여기 앞에 있는 디자인이니까 어울리게 그래도 포인트가 하나 정도 더 들어가는 게 그죠? 아.. 네 그러네 아.. 정게 주가마 네네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데는 남잔 여기 올라가는 데는 남잔 여기 올라가는 데는 여기 올라가면 그러니까 educational 그리고 여기에 있잖아요 없는 안녕하세요. 골드로 신발 모임 같은 데 가실 때 사시고 골쿠아에도 하시고 이 시각 세계에서 지워라 피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워라 피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의자 좀 편안하실거에요? 네 저희가 의자 디자인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일을 냈어 또 먹으면 안되는데 야가 빠진다고 했잖아 쏙 뗐어 뭘 떼어? 아 이가 이 떼어놓은거 아 빨아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이거 뭐 치료받아야겠네 다시 또 끼워야지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지난번 빠진적이 있는데 그 사서 빨아먹으면 됐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냥 같이 그냥 끼워라고 그래도 저 먹으러 안넘어서 다행이네 빨아먹었으니까 안넘겼어 그냥 넘겼으면 그게 참 에? 그게 말이 맞아 이거 먹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그게 응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응 위에 달라붙은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짱에 빠져버렸어 아 힐 어 이게 이랬어 네 저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빠져가지고 다시 또 주문한 더맛은 찹쌈 해야지 진짜 빡추 터키 또 집에서 사는 곱게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좀 한번 찍어보세요. 아까 느낌하고 또 다르실 거예요. 골든 느낌이 또 다르죠? 이거 하시고 내려가신 분들은 다 사진 한 번씩 찍으셔서 여기저기에다가 또 보내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네, 너도. 잠시만요. 제가 일단은 이거 이빨까지 가리는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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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거기 여기 밟으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거를 여기 밟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 바로 밟으시면 돼요. 네. 네. 내려오시면 돼요. 네.